이렇게 두 차례의 전쟁과 질서 붕괴를 경험한 20세기는 가장 급변한 세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모습 뿐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변혁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산업화가 가속화되자 대부분의 국가는 산업국가가 되어갔고 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과 하인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대두된 세력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인 블루칼라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쪽으로 나뉘어진 세력 중 하나인 프로레타리아 세력들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소련은 붕괴하였고 지금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선 자본주의로 돌아선 부분이 많고 순수하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북한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의 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볼루칼라들이 쇠퇴하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은 바로 지식작업자입니다. 이제 지식사회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식사회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국가는 사라지고 오로지 무지한 국가만이 남을 것입니다. 지식작업자들은 자신들의 분야에 있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을 성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조직뿐입니다. 유능한 최고 경영자가 효과적으로 전략을 세울 때는 반드시 시장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 경영자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일할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즉, 전문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으며 전문가가 공헌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식사회는 조직들의 사회입니다. 지식작업자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종업원으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의미는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해서 돈을 받고 시키는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종업원들은 다양한 저축수단을 통해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의미의 자본가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사회가 필연적으로 조직들의 사회가 된다는 것은 경영이 지식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략이란 조직의 목표를 실제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의 경영자이든 간에 모든 경영자는 쉼으로서의 경영과 이론으로서의 경영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지식사회에서는 가족, 마을 등과 같은 오래된 공동체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그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통합체는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은 인공적인 가공물이고 인간의 창조물이며 사회적 기술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사라지고 조직이 도래한 지금 누가 사회적 과제들을 수행할까요? 20세기에 이에 대한 두 가지 대답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수의견이 제기된 것은 1880년대 비스마르크에 독일이 내세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소수의견은 피터 드로커가 1942년에 제시한 대기업이 개인에게 사회적 지휘와 역할을 부여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견 모두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복지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완전히 무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일본에서 시행한 평생직장 정책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제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롭게 탄생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대학과 같은 비영리 조직의 목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시민정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지식작업자는 자신의 본업에 만족하면 할수록 본업과 관계없는 지역사회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